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나는 소주병만 앞에 두고 옆에도 출근 시간 걱정하며 알람을 맞춰봐도 불잠 자기는 애쉬 당초 글러쓰니 디나네 나 백수 인생 취업하면 성공 인생 면접 심사 일곱 번에 허당걸음 2틀에 십사 2팔 청춘 옛말이요 3팔 청춘 지금이라 내 청춘은 평생이요 달려가자 아하 난 참 으 으 으 으 하다 보니 신혼여행 오다 보니 서른 중간 엎어졌다 과장 승진 차 빠졌다 주택청 정실 홍실 대진 마련 꽝꽝 올라 대출이자 마누라 님 바가지를 옆에 두고 한 100 일 된 첫째 녀석 니었으나 참이 오나 중간의 판매기랴 잠자리 도도위 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잠시 잠깐 깜빡조 새벽달이 치는 세도로 어이없어 보게 잘 자네 달성 지금 보니 취업이요 대출상환학자금 그가프니 결혼자금 추석설날 데려가면 어른들은 시집가라고 결혼을 몰아치는데 내 님은 낮잠잠 금전이 중하거든 니 멋대로 가고 사랑이 중하거든 너만 따라가네 널 따라가다가 술 잔이고 생겨도 한입 평생 웃겨주면 내 님과 잘 걸리고 영어 은희 당 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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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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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의 견어 2탄 50탄 30탄 60탄 60탄 30탄 ごめ Savior 60탄 2탄 2탄 1탄 3탄